안녕하세요. 제35회 리움용단 전기공연의 안무를 맡은 단장 이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10. 영원이라는 작품은 삶의 희노애락 속에 마음속 이상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장생에서 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 19세기 민화인데요. 그 작품을 보고 우리의 색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생각들을 했고요. 무대 위에 펼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작품은 작년에 30분 초연했던 작품이고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희노애락욕 이 다섯 가지를 오방색과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봤고요. 올해 업그레이드된 버전 영원2는 사랑과 미움이 합해져서 인간의 실정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면과 조명과 의상과 영상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대로 느껴지시는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마음의 이상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2020년 9월 18일 제35회 미음용단 정기공연 내일과 생중계 많은 시청 바랍니다.